소린 중절을 심판 날치기랑 의회 민주주의 다 망치고 있는 민주당 1인이 되는 겁니까? 날치기 중앙선관위가 공주했습니다. 신중한 판정에서 인사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이게 통과입니까. 이게 합법적 통과입니까. 저희들이 교력정지 낮춤을 신청했습니다. 어디에서 판단 갈 때까지 선관위 위원장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을 보셨을 거예요. 이게 합법적인 통과입니까. 합법적인 입법 과정입니까. 위원장님. 전관위 위원장님. 전관위 위원장님. 전관위 위원장님. 전관위 상총장님. 전개팀이 어떻게 자유한국장의 침대 축구에 돌을 다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전개팀이 도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물만큼 잡았어. 사물만큼 잡았다고. 뭘 참았다고 그래. 뭘 참았어 그래. 진대 축구 공헌에. 자 갑시다. 자 갑시다. 바로 신자들이 다 안다고. 자 설명을 할게요. 자 대한민국 국회법이 오늘 장례식을 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국회 해설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걸 오늘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세력이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이룬 세력입니다. 이거 국회 국회 해설서. 이거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뭐야 도망가지라. 왜 도망가.